12월 9일 무장이 흰골의 수리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하늘에 흰골의 수리에 상대방의 하얗고리를 갖다 자랑하면서 멋지게 날아가고 싶습니다. 이 하늘은 풀러서 팔로스 하면서 그 고기를 하나 큰 거 잡고 싶어 날아가고 싶습니다. 지금 두 마리가 공중에서 잡은 오리를 두고서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지금 무장님 마을 행할 앞길을 지금 자동차로 지나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논하고 무장님 마을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일요일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차량은 별로 없고 환산합니다. 지금 날씨도 좀 짤스러워요.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마을회관입니다. 마을 부장님이 마을회관인데 거기 탐지오실 진사분들이 몇 분인지 눈에 보이네요. 일단 거기 한번 서서 동전을 살펴보겠습니다. 마을회관 앞에 창고입니다. 창고 앞에 하얀 차가 서있고 그 한 8명 지금 탐지오신들이 지금 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서서는 지금 필드스코프라는 장비를 갖다 갖다 놓고 저 서서가 지나가게 못해다니거든요. 먼저 서서는 지금 힘이 지찍 불가능한 날이 부장에서 그 한 8명 지금 가짐한 날은 네일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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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